안녕하세요. 달게닭TV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을 준비중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농기촌을 준비중인데 알아야 될 정보가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내용들이 많은데 그중에 첫번째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게 농가주택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골에 주택에 이름이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택도 그냥 시골에 있으면 농촌주택, 농가주택, 농어민주택 이런거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의미가 어차피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깊숙이 들어가보니까 의미가 다르더라구요. 농가주택, 농어촌주택, 농촌주택, 농어민주택, 고향주택, 지농주택, 전원주택 등등등 이 외에도 다른 이름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7가지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주택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신 분 계셨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100% 똑같진 않아도 다 비슷비슷한 의미일 것이다. 그냥 내가 부르기 쉽게 알기 쉽게 부르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아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이 명칭에 따라 주어진 혜택들이 따로 있거든요. 용도별로. 오늘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혼돈하기 쉬운 농가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골에 있는 집이면 무조건 농가주택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농가주택이 전원주택이 아니냐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저같은 경우에는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이나 똑같다고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농가주택은 일반적으로 귀농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농가주택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농가주택의 조건을 충족하고 싶어 하실텐데요. 농가주택은 사실 법률용어는 아니에요. 건축법상에는 없는 단어거든요.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의 주택을 포괄적으로 농가주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1억 이하의 집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흔히 알려진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말은 농가주택이 아닌 농어촌주택에 적용되는거에요. 농어촌주택이랑 구분이 되어야 될게 농가주택, 농업인주택인데요. 농업인주택이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농업인주택을 말합니다. 농업인주택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일반인은 건축을 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여러분 농업진흥구역 아시죠? 농림지역? 그러니까 농지. 절대 농지에서는 농업인 이외의 사람들은 일반인은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점에서 농업인주택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농업인주택은 신축할 때 농지 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인데 몇백만원의 건축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혜택이 많으니까 농업인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농업인주택을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 신축허가 신청자가 농업인이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농업인주택 신축허가 조건은 첫 번째로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세대주가 설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 세대원의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에 따른 수입이 연간 총 수입액 중 50%를 초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지의 총면적이 한 세대당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00평 이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부지의 주택은 전체 면적의 15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45평 이내에서 건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지, 산림, 축사 등이 있는 시, 구, 읍, 면 지역이거나 인저편 지역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일을 1년 중에 90일 되고요.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기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단연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가금이면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을 말한다고 하는데 가금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중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된다고 하고요.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제가 지금 5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한 가지 이상만 충족이 되면 농업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여러분 얼마 전에 농업인 자격을 갖춰서 지금 열심히 올해는 들깨농사, 고추도 심고, 고구마, 감자 심고 보여드렸죠. 맨선바뜨리에서 저희도 이 조건이 돼서 농업인을 신청을 해서 엄연한 농업인이 되었거든요. 농가주택의 조건을 갖춘 농가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정부 지원을 통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받고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농가주택을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주택에 대한 이점이 많으니까 혹시나 전원주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농가주택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농가주택의 조건에 맞는 주택인지 한번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시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농가주택과 농업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2주택자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후에 도시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가세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농업인 신청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내 땅이 농지가 300평 이상이 있으면 그 농지에 농사지을 작물이라든지 농약 포함해서 이런 농기구를 구입하신 후에 그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놓으시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시설에 나와서 그 다음에 등록이 다 되는데 그 등록이 된다는 거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나 연락을 못 받으시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검색을 하시면 이름이랑 주민번호 맞추면 쉽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농가주택이 무조건 좋은 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가주택을 매도하는 데는 또 제약이 따르거든요. 농업진흥구역에 농가주택을 건축 후에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매매 또는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과 농가주택의 구분 그리고 전원생활을 하면서 농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기농기촌을 생각 중이신 분들 지금 전원주택을 구입을 생각 중이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농어촌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